수입차 운전자들은 자체 네비게이션이 아닌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을 볼 만큼 그동안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수입차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볼보가 이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한국형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를 선보였습니다. 팀앱 네비게이션과 충전소 위치 등 편리한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볼보가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최근 선보인 전기차 전용 통합형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볼보의 첫 순수 전기차인 C40 리차지 모델에도 이 같은 전기차 전용 인포테인먼트가 탑재됐습니다. 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를 활용하면 운전자가 손쉽게 전기차 충전소 위치와 차량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고 팀앱 네비게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서비스인 누구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도 기본으로 탑재돼 있어 운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입차 브랜드가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해 전기차에 탑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볼보는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개발을 위해 팀앱을 운영하고 있는 팀앱 모빌리티와 손잡고 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통합형 인포테인먼트에 힘입어 C40 리차지 모델의 올해 판매 목표 물량인 1500대를 사전 예약 기간에 완판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입차 브랜드의 약점으로 뽑혀왔던 인포테인먼트까지 해결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볼보의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주재웅입니다.